두루두루두루뚜뚜뚜 외나무 다리에 뭐냐? 뭐해? 뭐하는거야? 이거? 외나무 다리 만들기 외나무 다리? 여길 지나가려면 꼭 이 나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된다 안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? 또 무슨 게임에서 뭐 나왔나보구만 잘 봐 외나무 다리 이렇게 걷는거야 여기 지나갈지 알겠지? 어 나도 은근 무서워 넘어질거 같아 오 나무 다리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재밌어 누나 아 뭐야 치사하다 어 누나 내가 구해줄게 이거 받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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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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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짜잔 보충쿠키 오늘 새가 쓰인 종이가 들어있는 쿠키 과연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? 제발 좋은거 제발 좋은거 보충쿠키를 오 오 오 오 오 사탕이랑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오 오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된다고? 이게 뭐지? 음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 좋았어 그럼 다른 것도 만들어서 선물해볼까? 살구색 종이를 집어서 원으로 컴퍼스로 원을 그려야돼 아 맞다 나 컴퍼스 없지? 컴퍼스가 없을 때 꿀팁 알려줄까요? 색종이를 세로로 자른 다음 양끝에 구멍을 뚫고 한쪽은 펜으로 중심 잡고 한쪽은 연필로 원을 슉 돌립니다 히히히히 어? 어? 아니야 그러면 컴퍼스처럼 원 완성 동그라미 잘 그렸지? 귀여워 미키 역시 꿀팁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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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동그라미 잘라주기 다시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흐흫흐흫 동그라미 잘라 쓰면 반 접고 또 반 접고 펼치면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? 이걸 원통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다가 목공풀을 붙여서 접착을 해줄 거예요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붙었으면 이렇게 발을 접어서 뒤쪽에 여기도 살짝 묻혀줘 살짝 묻혔어 나 그리고 딱 붙여서 손가락으로 30초만 세세요 이렇게 딱 붙었죠 그 다음에 적어놓은 행운의 글귀와 엄마가 치킨 사준다 그 다음에 이걸 접어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목공풀을 얇게 발라가지고 얇게 발라서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야 돼 이것도 30초 정도 잡고 있어야 돼 사탕을 넣어줄 건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해놓고 예쁜 비닐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비닐을 뜯어주고 됐다 이거를 이 안에 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목공풀을 붙여서 부착해줍니다 완성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쿠키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텔러가 오니까 몇 개 더 만들어놔야지 박세인 것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장난칠까? 재밌는 장난 키키키 귀여워 오비키 뭐라고 써놓지? 아 recompense 슬로우 로遠 로롤롤 로롤롤롤 로롤롤 로롤롤롤 진짜 먹을 수 있는 쿠키가 아니라 종이저기잖아 이 안에 사탕 들어있어 그렇다면 한번 뽑아보지 참 나 뽑아라 뽑아 아 진짜 많았네 어디서 나올지 누나 이걸로 할게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어? 내 말랑이 어디갔지? 밑으로 떨어졌나? 어디갔지? 응? 아 뭐가 나올지? 응 뭐라고? 먼저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? 어디로 굴러갔나? 못 찾겠네 야 뭐 나왔냐?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데? 뭐? 들어오지 말라? 응 우리집에 텔라보다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? 재미없어 사탕이나 먹어야지 하 참 네 어이없어 한참 재밌게 뜯어놓고 재미없다고 그러냐? 야 너 그거 손에 뭐야? 내 손에 뭐? 이상하다 내 말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? 이거 내가 갖고 온거야? 내 말랑이야? 내 말랑이 같은데? 아니거든? 내 말랑이거든? 어? 아까 내 운세이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맞아 말랑이 없어진 내 문제는 그냥 가까운 사람 너한테서 발견한다는 거였어 빨리 내놔 내 말랑이 진짜 어이없네 내 거라고 내 말랑이 먼저 들어오지 말라더니 도둑으로 의심받으니까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어이없 요 왔어 비키 어 스텔라 요 왔어 텔라 박세인도 있었네 너는 왜 또 싸워? 스텔라잖아? 아니 내 말랑이가 사라졌는데 박세인이 내 말랑이 가져가 놓고 아니래 저도 뽑아 텔라야 포춘쿠키 와우 포춘쿠키네 나한테도 행운이 오길 어 근데 비키 왜? 뭐 있어? 왜 물어볼게 너 어디 안에 말랑이 있어 뭐? 말랑이? 어? 진짜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했지? 아 미안 의심해서 미안 똑같은 거여가지고 아 왜 여기 있는 거야 허! 포춘쿠키 말대로 됐어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됐잖아 진짜 가까운 곳에서 내 말랑이가 있었잖아 엄청 가까웠다 키키키키키 오비키 나 하나 뽑으면 되지 나 이거 받아 접을게 와우 재밌게 접었네 오 스캔디 있다 뭐지? 어?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맞는다? 어? 원수? 궁놈 뭐야 왜 날 쳐다봐? 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unique 너희 둘 지금 왜 나무다리였어 히히히히히히히 흐으으으으음 해명 레이 거 너가 바로 원수? 한국말도 못하는게 넌 영어 못찾아 너는 또 싸우지마 히히히히히 너 수박 속래 네가 한거 아니지?! 내가 한 것 맞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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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메이커 달이 불어네런 케이크 우스 유가 뭐로 나 댄 예치즈 페이베트 레벨 원 스피큐 파일 토핑스 케이크 판빡 깔잇? 오 박수 참 진짜 한 거 맞잖아 이제 인정? 후 야야야 이제 싸우지도 말고 너네 안 좋은 거 나왔으니까 하나씩 더 뽑아 좋은 것들도 많아 안 좋은 거 좋은 거 섞여 있으니까 이 세 개는 분명 다 좋은 거 할 거야 나부터 뽑을 거야 나는 이거? 나도 뽑는다? 나는 그럼 이거 할 거야 제발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! 좋은 거! 뭐가 나올지? 이번엔 좋은 거겠지? 어? 뭐야 어떻게 좋은 거 뽑는다? 어? 나 어떻게 한 번도 좋은 거 안 나왔는데 이제 좋은 거 나오겠잖아 제발 좋은 거 나오게 어 편의점 신상 발견? 와우 that's nice 나도 제발 좋은 거 나도 제발 좋은 거 어 뭐야 이거 어 엄마가 치킨 사준대 너무 좋지요? 와우 제일 부러워 나도 좋은 거 나왔다 나는 마음에 들어 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춘 쿠키 뽑기 놀이 대개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